경기도의회가 제33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친일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의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보도에 한선지 기자입니다.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는 66개 안건을 통과시키고 마무리됐습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는 내용 두 건이 포함됐습니다. 친일 잔재 청산특별위원회가 12개월 동안 구성되고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가 세워졌습니다. 도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안건도 가결됐습니다.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과 더불어 어린이 건강에 치명적인 간접 흡연을 방지하는 내용과 청년 공간 설치 운영 조례안 등입니다. 청년들의 자발점 모임 활성화와 사회참여 기회 증진 등 청년 권익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 밖에 경기도 공무원의 국외 출장 심사를 강화하는 조례안과 e스포츠 지원 조례 등도 처리됐습니다. 본회의에선 5분 자유발언도 진행됐습니다. 상소관은 지하 매설로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노화가 되므로 제대로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전문 인력과 첨단 장비를 투입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신도시 개발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3기 신도시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신도시 참여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여 모범적인 신도시 개발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도정질문 등이 예정된 다음 회기는 다음 달 5일부터 46일간 열립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